여보세요. 당신 오늘 수정이 만났다며. 왜 쓸데없는 짓을 해? 쓸데없는 짓?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? 이런 식이면 다시 돌려주고 싶다가도 마음 안 생기는 거 몰라? 빚쟁이들한테 돈 다 털리고 싶어?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두 번 다시 수정이 만나지 마. 아까 나 뺨도 맞았다는 거 말했나? 뭐? 뺨을 맞아? 정말이야? 나 불쌍하죠. 그죠? 나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. 안아줘요. 사모님 정말 무서워요. 교양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. 절대 아니야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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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